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하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에는 기업이 붙어있다.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그 주식은 떨어진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주식은 오른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익이 55배 증가했고 주식시장은 60배 올랐다. 전쟁 4회, 침체 9회, 대통령 8명, 탄핵 1회도 이런 성장을 바꾸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월가의 영웅을 3년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2021년 최신 개정판이 나와서 사놓기는 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주식 명저들 중에서 꼭 한 권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 연평균 복리 수익률 28%의 누적 수익률을 올리며 마젤란 펀드를 140억 달러 규모, 처음 펀드를 맡았을 당시에 비해 500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40억 달러 규모로 키워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들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피터 린치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1부, 2부, 3부를 다 리뷰를 했는데 최신 개정판에서는 밀레니엄 서문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양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니엄 서문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의 리뷰에 앞서서 밀레니엄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인 주식으로 돌아가자. 1982년 8월에 시작된 강세장에서 주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상승하여 다우 지수가 15배가 되었다. 피터 린치의 표현을 쓰면 그것은 15루타가 된다. 나는 다양한 성공 기업들 가운데서 15루타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시장 전체가 15루타라면 이것은 기절초풍할 보상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1929년 고가에서 1982년까지 다우 지수는 겨우 4루타였다. 반세기 동안 248에서 1046으로 올랐을 뿐이다. 이후 주가가 오를 때는 더 빨리 올랐다. 다우 지수가 2500에서 5000으로 2배가 되는데 8.3년이 걸렸고 5000에서 1만으로 2배가 되는 데는 겨우 3.5년 걸렸다. 1995년에서 1999년에는 20% 넘게 상승하는 해가 유례없이 5년이나 이어졌다. 전에는 20% 넘게 상승한 해가 3년 이상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월스트리트에 대형 강세장이 진행되자 시장을 믿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마젤란 펀드 운영을 맡았던 1970년 초의 침체장에서는 양쪽 모두 이런 강세장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시장이 저가에 이르렀을 때 사기가 꺾인 투자자들은 약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다우 지수가 1960년대 말에 도달했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5년 동안 주식과 펀드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으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가 최근 시장에 적용할 내용이 있는데요. 시장이 침체에 이르자 모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여서 되게 우울하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아무리 뉴스에서 약세장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약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만약 저번 강세장 꼭대기처럼 강세장이 막 영원할 것처럼 매스컴이 이야기할 때는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시 만족을 주는 투자 방식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는 구식 펀더멘탈에 따라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이익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성공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결함이 있지만 희생하고 있는 회사를 보유한다. 피터린치 포트폴리오의 전형적인 대박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잘못 골라서 손실을 입는 종목이 있다. 실력을 발휘하는 데 대개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쏟아지는 주가 정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회사가 30달러에 거래되고 당신 종목이 10달러에 거래된다면 가격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이 당신 종목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오늘이나 다음 주 미스터 마켓이 지불하는 가격을 보아서는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2에서 3년 뒤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 알 수가 없다. 만일 한 가지 데이터만 추적해야 한다면 이익을 추적하라. 그 회사에 이익이 있다면 말이다. 이 책에서 보겠지만 나는 이익이 조만간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아도 정신만 산란해질 뿐이다. 그래서 요새 장이 침체를 겪고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가치 투자가 맞냐 장기 투자가 맞냐는 회의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폭을 예측을 해서 즉 주가를 예측을 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터 린치는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면 정신만 산란할 뿐이고 결국에 주식 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적을 하고 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간과했던 10루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로 돌아가자. 시스코 및 인텔과 함께 이 첨단 기술의 거함은 거의 처음부터 폭발적인 이익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6년 주당 15센트의 기업을 공개했다. 3년 뒤에도 우리는 1달러 밑에서 매수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부터 80배가 올랐다. 이 주식은 여러 번 주식 분할을 했으므로 기업을 공개할 때 실제로 15센트에 거래된 것은 아니다. 미주리주 사람들이 증거를 보이시오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호로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매수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투자 금액의 7배를 벌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에나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애플 컴퓨터를 제외하면 새 컴퓨터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탑재하고 출시된다. 애플은 매력을 잃고 있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애플 대신 윈도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짰다. 애플은 이제 궁지에 몰렸으며 매출액이 시장의 7에서 10%에 불과하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 델, 휴레패커드, 컴팩, 아이비엠 등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격렬한 가격 전쟁을 시작했다. 이 끊임없는 접점 때문에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 빌 게이츠의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움직이는 연료를 팔았기 때문이다. 시스코 역시 대박 종목이었다. 이 주식은 1990년 기업을 공개한 이후 480배 올랐다. 나는 일상적인 이유로 이 놀라운 종목을 간과했지만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이 종목을 발견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이 시스코 제품을 이용해서 자사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했다. 이어 대학들도 시스코 제품을 이용해서 기숙사에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학생, 교수, 방문한 부모들이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보았을 것이다. 아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집에 가서 조사한 다음 시스코 주식을 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의 주요 주제를 설명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를 최근 사례로 언급하였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직장, 쇼핑몰, 세차장, 식당, 그 밖의 유망한 새 기업이 등장하는 곳 어디서든지 관심을 기울이면 내일의 대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즉, 피터린치의 투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새로운 기업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업이 점점 더 시세를 확장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창기 이익을 내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피터린치는 당신이 어떤 상점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이유로 그 상점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그 제조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으며 음식이 맛있다고 그 식당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상점, 제품, 식당이 마음에 든다면 당신이 흥미를 느낄 만한 좋은 이유가 되므로 조사 목록에 올려놓으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회사의 이익 전망, 재무 상태, 경쟁 상황, 확장 계획 등을 조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소매 기업에 투자한다면 투자할 핵심 요소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확장의 마지막 단계, 즉 약으로 치면 종반전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라디오 세기나 토이저러스가 전국 90%의 점포망을 구축했다면 전국의 10%의 점포망을 갖췄을 때와는 전망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 성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성장 속도가 언제 늦춰질 것인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시장에 진입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을 샀다면 언제 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포화상태까지 이르렀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이 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주식을 매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계속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의 대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진정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금액이 나중에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특히 차트를 보고 고점과 저점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소한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돈이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폭발적으로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마젤란을 떠난 이후 투자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이제 수천 개 종목이 아니라 50개 종목만 추적한다. 나는 다양한 재단과 자선단체의 투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종목 선정은 소속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다. 유행을 쫓는 투자자들은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가 뉴 잉글랜드 골동품협회 소속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저축대부 조합이 저평가되었을 때 헐값에 매수한 주식이 들어있다. 이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나는 아직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1980년대부터 보유한 성장주도 여럿 있으며 1970년대부터 보유한 종목도 몇 개 있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 번창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 그 밖에 나는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내려간 고물 주식들도 아직 잔뜩 붙들고 있다. 나는 완고하거나 향수에 젖어서 이런 실망스러운 주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회사가 나아진다는 근거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 내 고물 주식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떠오른다. 우리는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내 경험으로 포트폴리오의 10종목 가운데 6종목이 오르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입는 손실은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되지만 즉 주가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고물 주식에 1000달러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 1000달러를 이룰 수 있다. 대박 종목에 1000달러 투자하면 몇 년에 걸쳐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2만 달러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의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이익으로 신통치 않은 종목에서 입은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고 5에서 10종목에 나눠서 매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저도 좋은 종목이 나오면 종목의 개수를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두 종목인 베들레엠 철강과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전하겠다. 둘 다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을 준다. 나는 늙어가는 우량주 베들레엠 철강이 1960년 이래 계속 쇠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명한 늙은 기업은 취약한 신생 기업만큼이나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베들레엠 철강은 한때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계속 실망만 안기고 있다. 1958년에는 60달러였으나 1989년이 되자 17달러로 떨어져서 싸다고 매수한 싸구려 사냥꾼은 물론 충성스러운 주주들까지 응징했다. 1989년부터 주가는 또 한 차례 떨어져서 17달러에서 낮은 한자리 수로 내려앉았으니 싼 주식도 언제든지 더 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언젠가 베들레엠 철강이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소망이지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피치 못해서 장기 투자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는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서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싸다고 그 주식이 이익을 안 났는데 사면은 그 주식이 아무리 싸더라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인 대외 악재나 경기 침체 사이클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내려갔을 때는 파는 게 아니라 더 주식을 사모화해야 되고 하지만 장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그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가지고 그거를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싼 주식도 언제든지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1년 동안 오찬 및 만찬 연설을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반응은 만장일치였다. 한두 시간 만에 거래를 해치우는 데이트레이더를 포함해서 청중 모두가 자신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의 인기가 너무도 높아진 탓에 자신이 단기 투자자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카인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편이 쉬울 정도다. 주식시장 뉴스는 찾기 힘든 상태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라고 합니다. 그 뒤 곧 찾기 쉬워졌고 1980년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피하기가 힘들어졌다. 금융 날씨는 실제 날씨만큼이나 자세히 보도된다. 고가, 저가, 바닥, 변동성, 다음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과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보도된다. 사람들은 장기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듣지만 온갖 등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평을 듣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계속 단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을 자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동차 오일을 점검하듯이 주가를 6개월마다 점검하면서 최근의 등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 매매를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많이 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면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장기 투자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없지만 황금률이 그렇듯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내가 속한 투자자 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조정기간에도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내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에 그동안 들어왔던 환매 요청으로 판단해보면 투자자들은 대단히 침착했다. 1990년 사담 후세인 약세장에서도 환매한 고객은 몇 퍼센트밖에 없었다. 데이 트레이더와 해지 펀드 덕분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놀라운 속도로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다. 1989년에는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하루 거래량 3억 주가 매우 활발한 수준이었다. 이제 3억 주는 졸린 수준이고 8억 주라야 평균이다. 데이 트레이더들이 미스터 마켓을 몰아냈는가? 활발한 주가지수 거래가 이와 관계가 있는가? 원인이 무엇이든 나는 데이 트레이더를 핵심 요소로 본다. 빈번한 거래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변동성이 심해졌다. 10년 전에는 하루의 주가가 1% 넘게 오르내리는 날이 드물었다. 현재는 1% 이상 움직이는 날이 한 달에도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계를 유지할 확률은 경마장, 카지노 테이블, 비디오 포커로 돈을 벌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나는 데이 트레이딩이 집에서 하는 카지노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에서 하는 카지노는 서류 작성 부담까지 있다. 하루에 20번씩 거래하면 1년이면 거래가 5천 건인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은 여러 회계사를 먹여 살리는 카지노인 셈이다. 즉 요새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때는 다 건건히 자신이 신고를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물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 엑셀로 받아서 자신이 지불한 수수료를 한번 집계를 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한때 트레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수수료 금액이 그동안 수익을 얻은 금액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수익 난 거를 다 수수료로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유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장 평론가들은 방송과 잡지에서 오늘의 시장과 과거 시장을 비교한다. 지금 시장은 1962년과 매우 비슷합니다. 1981년 시장이 떠오르는군요. 또는 매우 비관적인 느낌이 들면 우리는 다시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최근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대공황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래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용주는 내리고 대용주 특히 멋진 50종목만 계속 올랐던 1970년대 초와 많이 비교된다. 그러다가 1973년, 74년에 약세장이 오자 멋진 50종목도 50에서 80% 폭락했다. 이런 심란한 하락으로 대용주는 약세장에도 버틴다는 속설이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게 최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빅테크 주들이 거의 10년 이상 줄기차게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만 투자를 하면 영원히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틀린 이야기였죠. 우리가 멋진 50종목을 매수해서 25년 동안 보유했다면 차라리 주식을 매도하라고 부추기는 라디오, TV, 잡지가 없는 무인도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 실적에 불만은 없을 것이다. 비록 한 세대가 걸렸지만 멋진 50종목은 완전히 회복하고도 더 올랐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멋진 50종목은 1974년 이후 총수익률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500을 앞질렀다. 1972년 꼭대기 시세에 샀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회의론자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가격에 50대 종목을 매수했다. 이 현대판 멋진 50종목이 1973년에서 1974년의 폭탄세일과 같은 폭락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를 돌아보면 조정 10% 이상 하락은 2년마다 발생하고 약세장 20% 이상 하락은 6년마다 발생한다. 무서운 약세장 30% 이상 하락은 1929년에서 1932년 대공황 이후 5번 찾아왔다. 약세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12개월 뒤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등에 쓸 돈으로는 절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락장에서 손해보면서 억지로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단기간에 쓸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변했을 때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장기 강세장에서도 때때로 폭락이 발생한다. 월가의 영웅이 출간되었을 때 주식이 1987년 폭락에서 막 회복하고 있었다. 50년 만에 최악의 폭락이 나이 아일랜드 골프 휴가와 우연히 겹쳤다. 아일랜드에 10번쯤 더 가본 뒤에야 내가 아일랜드 잔디를 밟아도 또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직은 1987년과 같은 폭락이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1990년에 약세장이 찾아왔다. 내가 피델리티 마질란 펀드를 떠나던 해였다. 1987년 폭락에 많은 사람이 겁을 먹었지만 이틀 동안 3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1990년이 더 무서웠다. 왜일까? 1987년에는 경제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고 은행들은 지불 능력이 있었으므로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었다. 1990년에는 경제가 침체하고 있었고 최대 규모 은행들도 궁지에 몰렸으며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전쟁에서 승리했고 경기 침체가 끝났으며 은행들이 회복되었고 주가는 현대 역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더 최근에는 1996년 봄, 1997년과 1998년 여름, 1999년 가을에 주요 지수의 10% 하락이 있었다. 1998년 8월에는 S&P 500이 14.5% 하락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낙폭이 큰 달이었다. 9개월 뒤 주가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S&P 500이 50% 넘게 올랐다. 내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 확실한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가 1994년 7월 1일 주식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동안 묻어두었다면 10만 달러는 34만 1722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그 기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30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10만 달러는 겨우 15만 3792달러가 되었다. 시장에 계속 눌러앉았다면 두 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폭락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아 고점에서 팔았어야지 되는데 아 왜 내가 멍청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손실을 얻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점에서 운이 좋아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상승폭의 수익률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신은 정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종목의 수익률조차 자신의 투자 수익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전에 말했듯이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질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월가의 영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라비 바트라의 저서 1990년 대공황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세장이 사망했다는 기사는 1982년부터 수도 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런 시기였다. 일본의 경제 침체, 중국 및 세계화의 무역 격자, 1994년 채권시장의 붕괴, 1997년 신흥시장의 붕괴, 지구 온난화, 오존층 고갈, 디플레이션, 이라크 전쟁, 소비자 부채, 최근의 Y2K. 새해 첫날이 지나자 Y2K는 최근 영화 고질라 이후 가장 과장된 공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이 고평가되었다가 몇 년 동안 약세론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989년 다우지수가 2600이었을 때도 주식이 너무 비싸 보였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992년 다우지수가 3000을 넘어설 때도 주식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다우지수 4000 때에서도 반재론자들이 합창이 이어졌다. 언젠가 심각한 약세장이 다시 오겠지만 심지어 잔인한 40% 폭락 뒤에도 주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식을 던지라고 떠들던 시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근심은 그치는 법이 없다. 최근에는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재난들에 대해 우리 방식으로 걱정했다. 제3차 세계대전, 생물학적 암하겟돈, 세계의 종말에 선과 악이 싸우는 대결 전장, 핵무기 유출, 극지 만년설 융해, 유성의 지구 충돌 등 한편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득도 있었다. 공산주의가 붕괴했고 미국 연방주의와 주정부가 흑자 예산을 달성했으며 1990년대 미국의 새 일자리 1,700만 개가 창출되어 유명 대기업들이 감량 경영 여파를 메우고도 남았다. 감량 경영 때문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혼란과 비탄을 겪었지만 대기업 근로자 수백만 명이 풀려나서 고속 성장하는 소기업의 흥미롭고 생산적인 일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 깜짝 놀랄 일자리 창출에 사람들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반면 유럽은 여전히 만연한 실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기업들도 감량 경영을 했지만 유럽에는 틈새를 메워줄 소기업들이 부족하다. 유럽은 저축률도 미국보다 높고 시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지만 실업률이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경악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유럽의 1990년 말 근로자 수가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하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에는 기업이 붙어있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그 주식은 떨어진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주식은 오른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익이 55배 증가했고 주식시장은 60배 올랐다. 전쟁 4회, 침체 9회, 대통령 8명, 탄핵 1회에도 이런 성장을 바꾸지 못했다. 다음 표에는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100대 종목에 포함되는 20개 회사의 이름이 나온다. 왼쪽 칸의 숫자는 투자금액 기준 총수익 순위를 나타낸다. 100대 종목에 들어갔더라도 첨단 기술주들, 헤릭스, 포트로닉스, 즉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첨단 기술주들은 생략했는데, 이는 일반인들도 발견하고 조사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들을 열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델 컴퓨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델의 강력한 매출과 제품의 인기 상승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초기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무려 889루타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 델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890만 달러가 되었다. 컴퓨터를 몰라도 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새로 나오는 컴퓨터에는 모두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 유망함을 알 수 있었다. 생명공학자가 아니어도 암제니 연구소에서 베스트셀러 의약품 둘을 보유한 제약회사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찰스 슈압, 이 회사의 성공도 못 봤을 리가 없다. 홈디포, 이 회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두 번째 10년에도 100대 기업에 들어갔다. 할리 데이비슨, 변호사, 의사, 치과 의사들이 때를 지어 주말마다 오토바이 떠돌이가 된다는 사실은 할리 데이비슨의 엄청난 뉴스였다. 로우스, 홈디포의 판박이다. 똑같은 일상 사업에서 괴물 주식이 둘이나 나올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페이첵스? 도처의 소기업들이 페이첵스의 급여 업무를 떠넘기면서 두통을 없애고 있다. 아내 캐럴린이 가족의 재단 업무에 페이첵스를 이용했지만 나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주식을 놓치고 말았다. 10년 동안 최고의 실적 일부는 이전 10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식 소매업에서 나왔다. 갭, 베스트바이, 스테이플스, 달러 제너럴 모두 몇 배씩 뛰었으며 수백만 쇼핑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었다. 소형 은행 둘이 목록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은행업처럼 낡은 저성장 업종에서도 대박 종목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다음 10년에 대해 나는 이렇게 권한다. 내일의 대박 종목을 계속 찾아라.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피터 린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첫째는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첫째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그 기업의 확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을 위하는 경영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배당금을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할 때 자신이 직접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적정 가치의 30에서 50% 싸게 사야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야 되고 그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했다면 이제는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냐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의 뉴스를 계속 보고 그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그 분기 실적을 계속 쫓아가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업체나 뉴스에서 그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냥 어떤 주식을 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게 된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이 주식이 폭락한 이유가 단기적인 외부 악재 때문에 폭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이 진짜 성장성을 멈춰서 폭락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 마냥 끝까지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시간 날 때마다 읽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리뷰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알람이 오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의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꼭 한 권의 책을 권해야 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피터 린치는 워낙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명하셔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 투자 준비 중에서 4장 자기 진단과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경험을 많이 쌓으면 투자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장에서는 피터 린치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자기 진단 G2는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설사 G2가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1. 내 집이 있는가?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될지 나쁜 투자가 될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읽는 기사보다 위 세 질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더 좌우된다. 1. 내 집이 있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주택가의 저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외도 있지만 백중 구직구체의 집은 돈을 벌어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이 나는 집에 투자했다가 망했어. 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장담컨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 급히 이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흔히 그러하듯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주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파산하는 바람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는 더 드물다. 집에 투자할 때는 천재였던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천치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20% 이하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놀라운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 지렛대 효과 덕분에 계약금을 20% 내고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 뒤 집값이 연 5% 상승하면 당신은 계약금 기준으로 연 25% 수익을 올리게 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까지 받게 된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되는 데다가 불안기에 몸을 의탁할 장소까지 제공한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집에 투자하는 과정은 이렇다. 처음에 작은 집을 사고 이어서 중간 크기의 집을 사며 다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산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큰 집을 팔아 다시 작은 집을 사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주식보다 집에 투자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요일자 신문 부동산 면에 실린 헤드라인, 집값 추락에 놀라 집을 팔아버리지는 않는다. 신문 광고면에 당신 집의 금요일 종가가 실리는 일도 없고 TV 하단에 시세 테이프가 지나가지도 않으며 아나운서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주택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는다. 오차드레인 백번지 집값이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주민들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이익을 얻기가 쉽다. 주식과는 달리 집은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7년이 평균 보유기간이다. 반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주인이 바뀐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집을 내놓으려면 이사트럭을 불러야 하지만 주식을 내놓으려면 전화 한 통화로 충분하다. 끝으로 우리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샅샅이 흘터보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집을 흘터보는 기술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 우리는 부모가 전기, 가스, 학교, 배수국, 부식검사, 세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우리는 길 위쪽의 주택들도 알아보고 길 아래쪽의 주택들도 알아본다. 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집이 수리 중이고 어느 집이 낡았으며 개조할 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인다. 사실 이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 보다도 좋은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한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집값의 반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피터린치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이 부동산이 하락 초입기 같은데 만약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매수자 우위의 상황이 오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 사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 뒤 자녀의 대학학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당신이 과부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덱스터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당신은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다. 욕을 느낀다. 이런 경우라면 우량주 투자도 너무 위험하다. 놀라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10에서 20년 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에서 3년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한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우량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바닥을 길 수 있으므로 만일 주식시장이 미끄러진다면 덱스터는 야간학교에 다녀야 한다. 당신은 고정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일 수도 있고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가족의 유산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온갖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나 경마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모두 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 생활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이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다. IQ를 기준으로 말하면 최상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상위 3%와 하위 10% 사이의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다. 내 생각에 진정한 천재들은 아마도 이론적 사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할 것이다. 주식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황이 명확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갖춰진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부터 피터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얻는 거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사면 그때는 때가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 금값, 금리를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른다고 또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런 모습은 엉뚱한 시점에 낙관론 또는 비관론으로 돌변하는 인기 투자자문 뉴스레터에 드러난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가 발간한 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 뉴스레터의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관론은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에는 투자 심리가 사상 최저였는데 뉴스레터의 65%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두려워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인 1977년에도 뉴스레터는 또다시 낙관적이었고 겨우 10%만 비관론이었다.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된 1982년 초에도 뉴스레터의 55%가 비관론이었으며 1987년 10월 19일이 폭락 직전에도 뉴스레터의 8%가 낙관론이었다. 투자자나 조언자들이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받아들였을 시점에 시장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많은 긍정적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하는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 내가 마질란 펀드를 맡은 이래 펀드는 8번의 약세장 동안 10에서 35% 하락을 경험했으며 1987년 한 해만 봐도 8월에는 40% 상승했고 12월에는 11% 하락했다. 그 해는 1% 상승으로 끝났는데 손실을 낸 해가 한 번도 없다는 내 기록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최근 내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1년 동안 평균 50% 오른다. 분명히 금세기 내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50달러에 거래되는 주식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60달러까지 오르거나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고점 60달러가 저점 40달러보다 50%나 높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참지 못하고 50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고 60달러에 추가로 매수한 뒤 거봐 내 예상대로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절망에 빠져 40달러에 모두 팔아버리든 아닌가 봐 망할 놈이 내려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형의 투자자라면 투자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당신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공부해서 투자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시장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투자자 자신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남들이 모두 매수할 때 공매도 하는 식으로 인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고라야 한다. 그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는 것이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이게 투자 핵심이죠.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 끝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락에 거의 밑바닥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정한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아니면 거의 바닥 근처에 왔다. 아니면 지금이 바로 저점이다. 그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었다 해도 나는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천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유명 성각자, 예언자,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으므로 나는 전혀 난처할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말했다. 예측해야 하는 처지라면 예측을 자주 알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는 거죠.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 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중 관찰자,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매 수지표, 과매도 지표, 헤드 앤 숄더 패턴, 풋콜 비율,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 천체 별자리 움직임, 참나무에 낀 이끼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훈족이 쳐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만한 자료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안,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산간관계가 있지만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종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 사이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울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함으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10중 8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지금과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까지 불황이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한테 시장이 좋은지 묻고 싶은가? 그래서 피터린치가 강연을 가면 항상 피터린치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데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책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구판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위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 위기는 그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응 그렇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책에서 얘기한 게 진짜 맞구나. 우리는 대출이나 경기 침체 때문에 위기가 올 줄 알았지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인가? 이제 내가 만든 시장 예측에 관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파티장 한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이론이다. 이게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읽으면서도 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가와 내 직업을 묻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은 셀틱스의 농구 경기, 다가오는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곧 이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열이면 열 모두 펀드 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의사와 치태에 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서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그는 아마도 주식 시장이 무척 위험하다는 이야기 정도 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간다면 이때가 상승 시장의 두 번째 단계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첫 단계에서 시장이 30% 상승하여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치과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잇따라 나를 구속으로 끌고 가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 치과의사조차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 종목 저 종목에 투자했으며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놓고 토론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치과의사조차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며 며칠 뒤 그가 추천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니 모두 상승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이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 이론을 믿고 말고는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놓고 내게 할 생각은 없다. 시장 예측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천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번 프로덕츠, 베들레엠 철강, 제록스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에 투자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과거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많이 찍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식과 재테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고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떠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이 바닥에 근접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진짜 피터린치 말처럼 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불황을 견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관 봐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회사웨이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 이 위대한 회사의 주가는 7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4,900달러가 되었다. 당시 버크셔 회사웨이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 14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이 실적으로 버핏은 놀라운 투자가가 되었다.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주가가 역겨울 정도로 고평가된 기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돈을 모두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계속 운용을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나는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여럿은 약세장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타코벨은 지난 두 번의 불안기에 줄곧 상승했다.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가 1981년이었는데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 이로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계속하여 20루타 종목이 되었다.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다음번 허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견 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자. 그래도 당신은 선견 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즉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해도 좋은 종목을 골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대충 뽑은 종목이 레디스였다면 투자액의 90%가 날아갔을 것이다. 1980년대 초가 항공산업의 호황기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았더라도 피플 익스프레스 즉시 파산함 이나 페남 경영부실로 1983년 9달러에서 1984년 4달러를 하락에 투자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에 시장을 정확하게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틸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을 구제해 주리라 믿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뭔가 걱정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럴의 시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타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른다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개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보고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살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매수의 신호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늦추거나 매수를 빨리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어야지 좋은 투자 기법이랑 좋은 투자 타이밍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요. 소액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기 때문에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약세장에 빠져나오면서 자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수익이 높았다고 하고요.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 침체, 행정부, 10회 교체, 수없이 바뀐 치마 길이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단기 국채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당신의 목이 된다. 당신은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수익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량주 장기 보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따위는 없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에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보고요.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더 큰 손실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연 9.8%라는 이론적 수익률을 실제로 얻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10년간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현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이 기업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뒤따라가면서 실적이나 전망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스터드포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투자의 위험이라는 불안 요소가 따른다는 점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 등의 활동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술, 헌신, 모험십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마 도박사라면 경마라도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최신 정보에 따라 서둘러 주식을 사고파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주식 투자는 갈기가 멋진 말이나 자줏빛 비단 옷을 입은 기수에게 월급봉투를 거는 행위보다 나을 바 없다. 즉 주식을 정보에 따라 서둘러 사고파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회사에 몇 가지 기본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어느 회사가 성장하고 번창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할 것인지 어느 회사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익 급증, 무수익 자회사 매각, 신규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건은 마치 카드를 한 장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의 게임은 계속 진행한다.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컬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하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행운하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패배의 스릴을 즐기면서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스터드 포커나 월스트리트나 기적은 흔치 않아서 잃는 사람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한다. 그러나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10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기대의 만큼 성적이 나오면 나는 기뻐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나는 감사한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이면 월스트리트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실적을 올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터드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터드 포커는 포커인데 자신의 패를 몇 장 까고 몇 장은 안 까고 하는 포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하인즈를 매수하더라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우량주에 투자할 때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들은 순식간에 투자액을 절반을 잃어버린 다음 8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충분히 연구한 뒤 투자한다면 3마일섬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위험하고 골치 아픈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의 투자에도 견실하고 노련한 기업 켈로그의 부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위험은 회사가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 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 있느냐에 더 좌우된다. 즉 투자자가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었다.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새로운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과연 이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폭망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박도 불확실성이 있고 주식 투자도 불확실성이 있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면 도박에서도 실패하듯이 주식에서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부의 리뷰를 하였습니다. 리뷰를 들으신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는데요.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소장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이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나 기본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린치가 지은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입니다. 2021년 최신 개정판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책입니다. 피터린치는 너무 유명한 분이시래 가지고 바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식 투자의 원칙과 그 다음에 펀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피터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 7장부터 제 23장까지는 피터린치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라는 곳에 종목 추천을 하였는데요. 이 추천한 21개 종목을 왜 추천을 하였고 이 추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투자했느냐를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터린치가 20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얻은 25가지 교훈 즉 25개의 투자 황금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 1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 시장을 이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보고 그리고 2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폭락할까 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 21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했으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중간중간에 피터린치의 투자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뒤에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터린치의 원칙까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정말 투자의 정수만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셔서 주식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25개의 투자 황금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개의 투자 황금률.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내가 20년간 투자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요약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투자 교훈 대부분은 이미 이 책이나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이 투자 황금률은 책을 끝맺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성 아그네스 학생들이 작별 합창이라고 할 수 있다. 1.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 투자자로서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3.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은 전문 투자가 집단이 지배해왔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전문 투자가 집단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더 쉽다. 당신은 전문 투자가 집단을 무시함으로써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4.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5.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따로 노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가 있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역시 보답받는다. 6.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7. 위험성이 큰 투기는 거의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내게 마련이다. 8.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보유하지 말라.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제 투자자라면 아마도 8개에서 12개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8개에서 12개 기업을 계속 분석하되 어떤 경우라도 한 번에 5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5개 이상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9.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 10.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 구조가 최악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투자하기 전에 언제나 기업이 채무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대차 대조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라. 10.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10.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13. 침체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또 침체된 산업이 회복기미를 보일 때 사라. 예를 들어 마찰을 볼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간 라디오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침체산업이다. 14. 천 달러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천 달러이다. 하지만 인내심만 가진다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만 달러 심지어 5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펀드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의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의 좋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잃어버린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15.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16.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17.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라면 주식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 투자도 피해야 한다. 18.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이다. 주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뉴스의 부정적인 전망들은 무시하라. 주식을 팔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됐을 때 팔아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지는 말라. 19.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전망은 깨끗이 있고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라. 20. 1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영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을 한 개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5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 전문 투자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들이 그 기회이다. 21. 기업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22.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좋다. 월마트를 상장 후 첫 5년간 사지 못했다 해도 그 이후 5년 동안 월마트를 사서 보유하면 된다. 첫 5년을 놓쳤다 해도 그 다음 5년간 투자해도 좋을 만큼 월마트는 위대한 주식이었다. 23.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배짱을 갖고 있지만 기업을 꼼꼼히 분석할 만한 성격이 아니고 시간도 없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려면 성장형 펀드, 가치형 펀드, 소용주 펀드, 대용주 펀드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운용 스타일을 가진 몇 개 펀드에 돈을 나눠 넣어라. 똑같은 성격의 펀드 6개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또한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너무 자주 갈아타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투자한 펀드가 하나든 몇 개든 펀드 수익률이 좋다면 변덕스럽게 환매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라. 요새는 수수료가 싼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대안일 것 같습니다. 24.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8번째로 총수익률이 좋았다. 고성장 국가에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자산의 일부는 과거 운용성과가 좋은 해외펀드에 투자하라. 25. 잘 선정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나 MMF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잘못 고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롱 속에 숨겨둔 돈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25가지 투자 원칙을 보았는데요. 이것만 정말 달달달 외고 실천을 하면 절대 돈을 잃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 아그네스의 포트폴리오 보스턴 근교의 메사추세스 알링턴에 있는 카톨릭계 학교인 성 아그네스에 다니는 7학년 학생들은 각각 펀드 매니저가 되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골랐다. 성 아그네스의 포트폴리오는 지난 2년간 70%라는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25% 오른 S&P500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모리스의 선생님은 투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 중 한두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전에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학급 친구들 앞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잘 아는 주식을 사라 이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잘 아는 주식을 사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투자 원칙이다. 아이들이 임무와 말한 투자 원칙은 투자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1. 대부분의 좋은 기업은 매년 배당금을 올린다. 2.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거두게 된다. 3.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아니다. 주가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는 결국 도박이 될 수 없다. 4. 주식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우리도 경험했다. 5.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할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6.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든 대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7. 주식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8. 종목을 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한다. 숙제란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말한다. 9. 가스, 전력, 수도, 통신 등 공공서비스 주식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의다. 10.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다. 11. 장기적으로는 작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다. 12. 주가가 싸다고 무작정 사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사야 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10. 타고난 수익률을 올리는 1만개의 투자 모임 10. 어른들도 체계화된 방법으로 종목을 고르면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10. 전미투자자협회 NAIC에 따르면 1991년에는 소속된 투자 모임의 61.9%가 1992년에는 투자 모임의 69.9%가 S&P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개인들의 투자 모임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이다. 10.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투자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수거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충동적으로 샀다. 충동적으로 팔아치워 손해볼 위험도 없다. 10. 퇴직연금같이 매월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투자 모임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1.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전혀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피델리티의 기술분석팀에 의뢰해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940년 1월 31일에 S&P500 지수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52년간 그대로 놓아두면 33만 3793.3달러가 된다. 1940년에는 지수융지임에 따라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산은 단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계산을 통해 많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할 때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940년 1월 31일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후 52년간 매년 1월 31일에 1000달러씩 추가 납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2년간 총 52,000달러를 투자하고 355만 4,227달러를 얻게 된다. 주식시장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52년 중 31번이나 있었다. 용기를 내어 1000달러씩 더 투자했다면 52년간 총 83,000달러를 투자하고 629만 5,000달러를 얻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고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면 추가적인 수익이 따른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S&P500 추정 ETF랑 QQQ ETF를 한 주씩 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AIC에 속한 천여개의 투자 모임은 금융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경제가 침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던 1987년의 주가 대폭락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정해진 계획에 따라 투자를 계속했다. 그들은 암울한 전망을 무시하고 계속 주식을 샀다. NAIC의 투자 모임은 대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성장기업이 주식을 산다. 이런 기업들은 몇 배의 이익을 안겨주는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10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10배, 20배, 30배 수익을 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NAIC는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얻었다. 5개의 성장주에 투자하면 3개는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실망스러우며 마지막 하나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경의적인 수익률을 올려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어떤 기업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어떤 기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NAIC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최소한 5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NAIC는 이를 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NAIC 이사들이 나에게 보내준 NAIC 투자 안내서에는 성 아그네스의 학생들이 말했던 투자원칙에 덧붙일 수 있는 투자의 중요한 기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투자원칙들은 마당 잔디를 깎을 때 천천히 음미하며 외우거나 주식을 사기 전에 읽어본다면 더없이 좋을 내용이다. 1. 새로운 정보를 계속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말라. 2.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3.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첫째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2.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판단하라. 4.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악화돼 장기 성장세가 걱정된다면 기업의 재무건정성과 부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5.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기업의 성장세가 당신이 세운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라. 6. 과거의 매출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지금까지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2장 주말 걱정 중후군에서는 주식이 폭락할까봐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매년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본인이 의지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즉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력이 없으면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도라함이 파불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기업을 분석해 투자하는 사람이든 시장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괜한 걱정을 하며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하여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이게 정말 정답이죠.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분명히 위기를 기다리고 위기가 오면 올인해서 주식을 산다고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이거는 예전의 위기 같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하기가 망설여지게 되죠. 그래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악재가 두려워 주식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 퇴직연금인 401k 제도와 앞서 소개한 지역 투자 모임을 통해 매월 일정액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시 전망에 따라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낙관론 전략에도 단점은 있다. 다우 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올라 고평가됐을 때는 더욱 낙관적이 되는 반면 600포인트 하락해 정작 싸졌을 때는 덜 낙관적으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씩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념을 잃지 않는 것과 주식투자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식투자의 성공 비결은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대차대조표 분석이나 주가 수익 비율 즉 퍼 계산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해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살 수 없다. 최고로 좋은 펀드를 골라 투자한다고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때 펀드를 환매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 있어야 할까 미국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앞으로 바지를 입을 때 한 다리씩 바지에 차례대로 넣을 것이라는 믿음 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래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는 대신 월마트, 페덱스, 애플 컴퓨터 같은 활력 넘치는 새로운 기업이 부상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인이 근면하고 창조적이라는 믿음, 가난을 모르고 자라난 개인주의적 여피족조차 게이름을 싫어한다는 믿음이다. 여기에 미국을 우리나라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나는 현재 그려진 큰 그림에 의심이나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 주식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난 70년간 주식의 수익률은 연평균 11%였던 반면 국채와 채권, CD의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인다. 20세기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는 비관론의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채권에 비해 두 배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이 작은 정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을 선사할 것이다.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오는 동안 10% 이상 급락한 적이 4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이 40번의 하락 중 13번은 주가가 33%나 추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다. 역사상 어떤 주가 하락도 압도하고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1929년에서 33년의 대폭락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끔찍한 대폭락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리 끔찍한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이 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무척이나 후회했을 것이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증시 하락을 미네소타주의 추운 날씨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20세기에 들어서 미국 증시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 역시 우량기업의 주식을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자 다음에는 6개월의 정기점검입니다. 신중하게 고른 종목들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점검에 관리해야 한다. 대개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라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된다. 당신은 다음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주식은 이익과 비교할 때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가? 2. 이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결론을 얻을 것이다. 1. 상황이 더 좋아졌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2. 상황이 나빠졌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줄여야 한다. 3. 상황에 변함이 없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주식을 팔고 좀 더 매력적인 다른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5에서 6개의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연간 보고서나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체크를 하고 이익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뉴스는 어떤 것이 나오냐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 린치 21가지 투자 원칙을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의 중간중간에 피터 린치 투자 원칙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에디터가 따로 이렇게 모아뒀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오페라 관람 횟수가 미식축구 관람 횟수를 3대 0으로 압도적으로 앞선다면 당신의 인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자신이 직장일 때문에 가족의 관심을 너무나 쓸 수가 없어가지고 피터 린치가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즉 채권 투자보다 주직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3.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라. 4.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 5. 라디오로 첼리스트 요요마이 연주를 들으면서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국공채에 투자하려면 수수료 내면서 펀드하지 말고 직접 하라. 이런 뜻입니다. 6. 이왕 펀드에 투자하려면 좋은 펀드를 골라야 한다. 7. 회사 사무실의 사치스러움과 경영진의 주주들의 이익에 신경 쓰는 정도는 정확히 반비례한다. 즉 사무실이 호화스러운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약하다. 8.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6%보다 높을 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라. 9. 평범한 주식들이 모두 다 똑같이 평범한 것은 아니다. 즉 평범한 주식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0. 아우토반을 달릴 때는 절대 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책 보면 그냥 1화로 나오는데 이게 주식투자 원칙이랑 뭐가 관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12.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원칙입니다. 13.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 즉 이미 끝난 주식의 미련을 갖지 말라. 14. 어떤 기업이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이 매장이 아주 좋고 사람이 복잡복잡하면 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15.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16.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력보다 절대 강할 수 없다. 경쟁 기업보다는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고요. 17.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연차 보고서에 컬러 사진이 가장 적은 기업에 투자하라. 즉 외향을 꾸미지 않을수록 실속 있는 기업이다. 18.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할 때이다. 19.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매도 투자자거나 돈 많은 배우자를 찾는 시인이 아니라면. 20. 사람이나 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결혼 즉 합병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재난을 당했거나 즉 일시적인 재난을 당한 기업은 앞으로 회복할 것이 보인다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고요. 20. 영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면 무조건 사라. 즉 공기업이 민영화할 때는 주저 말고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터린치의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그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중간에 실제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정말로 진짜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도록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린치가 지은 피터린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월가의 영웅 피터린치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의 투자입니다. 이번에는 흐름 출판사에서 최신 개정판이 나온 기념으로 책을 증정해주셔서 읽게 되었고요. 이 책 말고도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도 증정해주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투자자가 피터린치인데 피터린치님의 책을 증정받아서 리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터린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피터린치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미추얼 펀드로 키워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1977년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은 13년 만인 1990년에 140억 달러가 됐다. 피터린치는 발로 뛰고 얻은 정보가 고급 정보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10년이 넘는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피터린치와 워렌버핏 뿐이라고 한다. 전성기인 47세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전설로 남겨진 월스트리트의 영웅이 되었다. 쓴 책으로는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피터린치의 책을 읽으면서 나도 47세에 은퇴해야지 하는 생각을 먹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요.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읽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자본주의 역사, 2장은 투자의 기초, 3장은 기업의 일생, 4장은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 5장은 피터린치처럼 재무 재표 분석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저는 투자의 기초를 살펴볼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 돈 되는 주식 종목 직접 고르기, 생애 최초의 실전 주식 투자를 위한 조언, 기업의 성장, 12배 수익 종목 발굴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장 투자의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투자의 기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에 이르러서야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 자신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호수가에 작은 별장을 사거나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젊은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주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버린 시점이 된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그동안 꾸준히 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소비생활을 즐긴다. 그들이 지출 대부분은 자녀부양, 의료비, 학교 등록금, 보험료, 집수리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해 쓰지 않는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비싼 차를 사고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들게 된다. 인생을 편안히 즐길 나이에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공공항에 사는 것은 젊어서 절약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하다. 이런 운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아니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은 때가 언제 또 있겠는가. 10중 8구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도 없다. 부모가 집세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을 투자할 수 있다. 부모님 슬아에 있을 때 열심히 절약하면 분가에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만큼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한 달에 10달러든 100달러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저축하라.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수학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 기초적인 회계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회계사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5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과 책을 읽을 수 있다면 투자를 위한 기본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다. 주식 시장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곳이다.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실수를 통해 어렵게 투자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또 젊은 사람들보다 투자할 돈도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작은 돈이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시간은 돈을 벌어준다로 수정해야 한다. 시간과 돈은 투자 성공을 위한 조합이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과 돈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채권 대신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고 가정한 것이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회사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빚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공식 같은 것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식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기는 쉽다.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들어보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투자자는 뉴스 진행자가 재앙이나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듣게 된다. 주식 가격이 0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투자자는 남은 돈이 남아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우량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처음 결심을 잊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겁에 질려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치운다.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추세거래자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추세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실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아래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오렌 버핏과 빌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시장의 추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거꾸로 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전체 투자 계획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딸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대 5년 동안의 상승기간 동안 주가는 1년에 26.3%씩 올랐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2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한 1,276일 중 단지 40일 동안에 발생했다. 다음번 조정을 기다리면서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40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빠져 있었다면 연간 26.3%의 수익률은 4.3%로 감소했을 것이다. 주식보다 위험성이 적은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했어도 아마 4.3%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윳돈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투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세의 편승에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투자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돈 되는 주식 종목 직접 고르기.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흥미진진한 평생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직접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어느 펀드 매니저도 100% 성공률을 보인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갓부인 워렌 버핏도 실수를 했고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록하면 노트 몇 건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10년 동안 2개에서 3개의 대박 종목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일 10개 종목을 선택해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3개 정도는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투자에 실패한 1개에서 2개의 종목의 손실을 만회하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6에서 7개 종목은 평균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만 잡을 수 있으면 종목 선택에 실패한 경우가 많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기업의 발전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성공적인 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식의 투자에 3배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평생 동안 3배의 수익을 내는 종목을 2개에서 3개 정도 보유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 1만 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3배 수익을 내는 경우를 5번 정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처음 1만 달러는 240만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또다시 10번에 걸쳐 3배의 수익을 내면 투자 금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늘게 된다. 그리고 3배 수익이 13배에 이르면 미국 최고의 가포가 된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 2. 주식을 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사전에 준비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기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평생 투자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탄 후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면 다양한 전략을 종이에 기록해보고 주식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혼자 연습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젊은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머릿속으로 투자 연습을 할 시간이 더 많다. 투자할 돈이 모아질 때쯤이면 실제로 투자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야구 게임처럼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훈련을 할 수 있다.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정도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예를 들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벤앤젤리, 펩시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10만 달러를 오등분하여 각 회사에 2만 달러씩 투자하는 것이다. 일단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가격을 기록했으면 실제 돈을 투자한 것처럼 수익과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다. 가상 투자의 수익률을 실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모님의 수익률과 비교해보거나 다른 미추얼 펀드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고 친구의 가상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투자훈련은 13주, 26주 또는 1년 동안에 나타난 주가 변동이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가상 투자 연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결과를 보여줄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13주 동안 어떤 한 종목이 하락할 수 있지만 3년이나 5년 뒤에는 상승할 수도 있다. 또 13주 동안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다.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성공적인 회사를 찾는 것이다. 가상 투자 게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의 변화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요새는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증권사에서 계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왜 가격이 오르고 떨어졌느냐를 추적을 해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다트 게임으로 결정하는 임의 선택. 원숭이가 던져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2. 불확실한 정보와 조언. 친구들한테 기동량으로 드는 겁니다. 3. 전문가의 정보와 부순석. 이거는 유튜브나 TV 주식 채널을 통해서 추천하는 종목을 얻는 거고요. 4. 증권사의 추천 정보.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함 리포트 등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방법은 투자자 스스로 기업에 대해 샅샅이 연구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디즈니, 나이키, 펩시, 마이크로소프트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 투자 연습을 통해 이미 경험해본 방법일 수도 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도 줄어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분석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나는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얻는 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숫자를 연구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첫 번째 정보는 맥도날드나 선글라스 헛 인터내셔널 같은 상장된 기업의 점포에서 쇼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다.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장이 텅 비어 있는가 고객들이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매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세세한 사항은 본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여러분은 너저분한 갭 매장과 텅 빈 맥도날드를 본 적 있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갭 아울렛과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은 여유자금을 투자했을 수도 있다. 점포가 망해야만 고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가격이나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가 들어서면 고객을 잃게 된다.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길 때 이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매장 직원들이다. 상장 기업이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 쇼핑을 하거나 햄버거를 사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지 매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것이 팔리지 않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들이 어떤 회사의 컴퓨터를 사고 어떤 음료수를 마시며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주식 종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일단 모든 것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전문 투자자의 관점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회사보다 경쟁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어떤 기업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의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 그 회사가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은행의 진빚 즉 부채의 규모도 살펴봐야 한다.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해당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그 기업의 주식이 낮은 가격에 팔리는지 아니면 높은 가격에 팔리는지 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지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그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얼마이고 얼마나 자주 배당금을 인상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수익, 매출, 부채, 배당금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숫자이다.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나 모두 자신의 전문 투자 분야를 한두 가지로 좁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배당금 지급을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반면 다른 투자자는 1년에 20% 이상 수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가전제품이나 외식산업 또는 은행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를 정해 투자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신생기업이나 오래된 기업을 전문 투자 분야로 정할 수도 있다. 한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다시 정상을 되찾은 기업 등 전문 분야를 정하는 방법도 수백 가지에 달한다. 투자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기업의 회계를 열심히 분석해도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해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언제나 예측일 뿐이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예측이 아닌 분석과 정보의 근거에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그 기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실전 주식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 게임이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흥분과 재미를 대신할 수 없다. 실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면 문제는 투자 자금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젊은 사람들은 투자할 시간은 있지만 자금이 없다. 주식 투자 자금은 그냥 주식을 사는 돈이 아니다. 투자 자금이 3배에서 5배 이상 불어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면 좋다. 그렇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휴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주식을 갖고 싶다고 말하라. 그래서 주변 친지들한테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주식을 사달라고 하거나 주식 투자할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기업의 성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투자자나 주주에게 있어 성장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말하는 성장이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2개월 안에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기업은 월가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이익이 2배로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안정된 대기업은 1년에 10%에서 15% 정도 이익이 늘어도 만족한다. 보다 역동적인 신생기업은 이익이 한해 25%에서 30%도 증가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역시 중요한 것은 이익의 성장이다. 이것이 주주들이 원하는 것이고 주가를 올리는 힘이다. 투자자는 디즈니나 리복의 이익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이익이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 노련한 투자자조차 주가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가하는 경우가 많다. 티커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은 주가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조류학자가 날개를 퍼덕이는 오리를 관찰하듯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보며 거래 패턴을 연구하고 주가 상승과 하락 차트를 만든다. 또 투자한 기업의 수익을 따라가야 할 때 시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즉 기업의 수익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거나 시장 전체 흐름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당장 상승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오르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익이 낮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의 출발점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8%씩 주가가 오르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이 1년에 8%치 이익을 향상시키고 있고 꾸준히 3%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정의 근거에 기업에 투자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연간 8% 정도 향상되고 3%의 배당금을 지급하면 여러분은 연간 11%의 수익을 얻게 된다. 주식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얘기한 게 정말 주식 투자에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거든요.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을 사서 이익이 줄어든지 않는 한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기가 막상 하려면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100달러짜리 IBM 주식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 이는 IBM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가에 달려있다. IBM이 올해 주당 10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100달러짜리 IBM 주식을 살 때 이익의 10배를 주고 사는 셈이다. IBM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이 되고 이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싼 주식이다. 반대로 100달러에 달하는 IBM 주식의 주당 이익이 1달러라면 이익의 100배를 주고 주식을 사는 셈이다. 이때 주가 수익 비율은 100이고 이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IBM 주식을 사는 것이다.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이 있다면 기업들이 주가를 모두 더한 다음 기업들이 수익으로 나누면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시가 배수라고 부른다. 시가 배수는 특정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지표이다. 시가 배수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대체로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인다. 1995년 중반 미국 주식 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16 정도였다. 이는 당시 주가가 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도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가 수익 성장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신생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20을 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생 기업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오래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대체로 10대 초반이나 중반에 위치한다. 안전기에 들어선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대신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어떤 기업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기업을 성장형 기업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수익이 들쭉낙숙한 경기민감형 기업도 있다. 자동차, 철강, 중공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경기민감형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보다 더 낫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주가 수익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2배 수익 종목 발굴하기입니다. 주익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바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다.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유일한 지표가 주가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주식을 사고 주가의 변동을 따라간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이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주식을 팔아버린다. 주가와 기업 자체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폭락기나 조정장세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기업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투자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투자자는 미래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나이키를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탄탄한데 시장 폭락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서 12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구조가 단순한 기업도 있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증가를 발휘한다. 1987년의 나이키가 그렇다. 나이키의 사업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나이키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이다. 신발 산업의 중요한 생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키가 지난해보다 올해 운동화를 더 많이 팔 것으로 예상하는가. 둘째, 운동화 판매에서 적절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는가. 셋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매출이 늘고 후년에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 1980년 기업을 공개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했다. 1984년에 5달러에서 1986년 10달러로 올랐다가 다시 5달러로 하락한 후 1987년 10달러로 상승했다.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운동화 판매에 대한 전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이키의 매출과 이익이 줄고 향후 매출 전망도 하락하면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1987년도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주주들은 매우 불길한 변화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키 주주들은 1986년 10월 초에 매출은 22%, 수익이 38%, 매출 전망도 39%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다. 1분기 보고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나이키 주식을 사는 것은 부적절했다. 3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1987년 7월 4분기 보고서와 함께 배달된 연차 보고서에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포함돼 있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3%로 둔화된 것이다. 수익이 하락했지만 매출 전망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이는 세계 각처에 있는 대리점이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리점은 주문량을 늘릴 수가 없다. 1987년 연차 보고서를 읽어봤다면 나이키가 여러 분기에 걸쳐 수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운동화 제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 산업은 넓은 공장과 많은 재봉틀과 저렴한 원자재만 있으면 된다. 나이키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재무상태도 탄탄했다. 1987년 9월, 1988년 회계년도의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매출이 10%나 증가했고 수익은 무려 68%가 늘었으며 매출 전망도 61%가 증가했다. 이는 나이키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의 사업 버전은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면서 5년 정도 더 지속됐다. 1987년 9월 당시에는 나이키의 매출과 수익이 앞으로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주가가 회복되는 것에 만족했지 더 많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격 등락만 걱정하는 사이 나이키의 주가는 7달러에서 12.5달러로 급등했다. 투자자는 주가의 추이를 지켜봤고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1987년 10월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주식 가격과 기업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나이키 같은 우량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이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대폭락은 나이키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이키 주가는 대폭락 이후 약 8일 동안 7달러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때는 전화로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나이키 주가가 7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르는데 5년이 걸렸다. 1992년 말에 나이키 주가는 1987년 가격의 12배로 올랐다. 나이키가 바로 12루타 종목이었다. 대폭락 직후 나이키 주가를 7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3달, 6달, 1년 뒤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나이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투자자들은 12배는 아니더라도 6배, 8배, 10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즉, 이 나이키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계속 분기보고서, 연관보고서, 뉴스들을 보면서 그 기업의 실적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대폭락하는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 주식을 왕창 사는 거죠. 그래서 왕창 산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다시 또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위기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피터 린치의 책을 읽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를 통해서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터 린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 투자자도 과연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고요. 실천을 해서 큰 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은 정말 소장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도 피터 린치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